미국 내 대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해 차량 강탈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도심지에서까지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지난해 발생한 차량 강탈 사건은 총 1415건으로 2019년 603건에 비해 무려 135%나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21일 동안 최소 144건의 차량 강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서부도시 시애틀에 속한 광역자치구인 킹카운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차량 강탈 사건이 40% 증가했습니다. 또 ABC방송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울리언스의 경우 128%가 늘어났으며 조지플로이드 사태 발원지인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는 전년 대비 537%나 폭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사법학과 크리스 허먼 교수는 위스컨신주 미러키와 켄터키주 루이빌, 테네시주 네시빌과 켄사스주 켄사스시디 등 미국 내 전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직접적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스크가 제공하는 익명성을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등하교가 중단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어가 되는 미니에폴리스 경찰청장 찰리 애덤스는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 범죄가 급증했다면서 최근 차량 강탈과 절도 사건 용의자의 80%가 9살에서 17살 미만 사이 청소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재수자를 조기석방하고 또 흉악범이 아니면 감금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며 절도 혐의로 10차례 이상 체포된 청소년들이 구금되지 않고 있고 이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USK인 권혁 기자의 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LA 배달의 민족 조이킥 사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